경찰관님 입 안 막아도 돼요. 입 막지 마세요. 그냥 얘기하라고 보세요. 막지 마세요. 괜찮아요. 저희가 공복을 말씀드렸죠. 여러분은 비대위원님께서 못하셨습니다. 다시 한 번. 충청에서 출발 그걸 알리는 것이 바로 국회의사당의 완전한 여러분의 공복으로 선택해 주십시오. 자기가 더 하잖아요. 자 그런데 저게 안 막아도 돼요. 그냥 손질이라고 하세요. 시민들만 다치지 않으면 그냥 떠들라고 하십시오. 이종근 검찰은 그분은 경찰관님 입 안 막아도 돼요. 입 막지 마세요. 그냥 얘기하라고 보세요. 막지 마세요. 괜찮아. 괜찮아. 경찰사가 mina세요. 밀지 마세요. 밀지 마세요. 경찰관님 경찰관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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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막지 마세요. 막지 마세요. 그냥 막지 마세요. 각시 하세요. 하나! 여기 예. 좋습니다. density. 여러분gue. 다시 한번 봉투!